네 요집은 제가 유튜브에 얼마전에 올린 방 인데요 원래 가격이 거리는 신림역에서 한 800m 정도 신림 일동쪽에 있구요 원래는 500에 43에 관리비 8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 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손님이 보증금이 2000까지 돼서 보증금 2000으로 하고 보증금 2000에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35까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그분이 답이 없으셔가지고 대신 2000에 35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 전기만 따로에요 그러면 2000에 뭐 26에 9 27에 9만원 8만원 정도 되겠다 27에 8만원에 도시가스 포함 그래서 반전세로 어마어마하게 가격 대비 A급 입니다 500에 관리비 포함해서 50도 괜찮았구요 근데 보증금이 만약에 내가 1000이나 2000까지 되신 분들은 대신 이제 이사가 좀 빨라야 돼 이사가 너무 느리면 좀 이거 보증금 높은거 좀 싫어하실 것 같고 보증금 2000에 월세 27만원에 관리비 8만원 이렇게 해서 관리비까지 35만원인데 전기세만 따로 그래서 아주 A급으로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연락을 주면 그분이 계약을 하겠지만 아직 그 뒤로 연락이 없으셔 가지고 어 일단은 새로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이 반전세로 이 넓이가 아마 없을거에요 방이 일반적인 원룸보다 엄청 커서 암튼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가격대비 아주 좋고 근데 이제 어 뭐 자막은 뭐 자막 참고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요 방이기 때문에 아주 요 방이 계약된게 아니고 보증금만 조율한거라 아주 강추 드리는 집입니다 여기까지요 seven girlfriend let's do dan 사실 좀 현 wszystk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